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벤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늘 행복하실 수 있고 용기 얻으실 수 있고 또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상대방과 당신의 미래 관계의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라는 내용으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생각하시던 간에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6개월 정도 앞으로 상대방과 관계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제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복체력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우 제가 정말 리딩하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은요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여기에 보통은 숫자를 위에 부착해 놓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카드들의 기운 그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따로 숫자를 부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리딩하는 순서가 달라지진 않아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리딩을 할 것인데요. 오늘은 상대방을 떠올리시면서 카드에 집중하시면서 끌리는 카드 파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카드가 눈에 보여요 하실 때는요. 가장 처음에 강렬하게 느낌이었던 카드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 도저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헷갈린다 하신다면 급할 거 전혀 없잖아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카드들 기운 하나하나, 에너지 하나하나 다 느껴보신 다음에 이 카드가 나와 가장 에너지가 잘 맞구나. 이 카드가 나와 파장이 가장 잘 맞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 그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요. 화면위로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요. 카드들 위로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시면 특정한 카드에 의해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버풀 리딩 시작할게요. 두 분 과거 시작은 되게 좋았다. 그쵸? 근데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시긴 하시겠어요. 답답해서 오늘 리딩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 예전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너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분들 우리가 관계의 흐름을 보는 건데 관계의 흐름을 미래적으로 제가 한 6개월 정도로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가족분들이 좀 많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좀 트러블도 있고 뭔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자기 각자의 생활이나 그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같이 붙어 있기보다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사이처럼 보이시네요. 과거에 보면 두 분 시작이나 출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현실적인 출발이에요. 그쵸? 근데 현실만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같이 가는 실질적인 출발을 좀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마음의 합이 되게 굉장히 잘 맞았어요. 너랑 나랑 마음이 우리 같구나. 우리 정말 서로를 많이 좋아하구나. 앞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면서 예쁘게 만나자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상대방이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가족분들 오늘 리딩이 미래 관계의 흐름을 알려드릴게요인데 가족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끝이 나나 아니면 언제쯤 좋아지나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이 벗어나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날이 조금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많이 참고 인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대화로 해서 풀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어차피 대화 안 먹혀요. 혹은 이 사람과 대화해봤자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 만들기 싫어서 그냥 제가 답답하지만 꼭 참고 그냥 좀 삭히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1번분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를 나 혼자서 안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번분이 더 답답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생각이 많고 답답하고 하지만 내가 버겁게나마 너를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어서 너무 힘든데 너는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연락을 안 하고 있다라던가 연락을 하더라도 정말 뭐 필요한 연락만 하는 거 있잖아요. 굿모닝. 나 이제 점심 먹어. 나 이제 퇴근했어. 집에 들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장거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상황도 지금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데다가 내부적으로 우리 1번 가족분들께서 쌓이고 쌓여서 골마 터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보는 제가 마음이 다 더 안타깝죠. 일단은 제가 추가 카드 뽑은 다음에요. 우리 1번분들 앞으로 흐름들이 좀 풀릴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대가 동굴에 들어간 것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이미 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직전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지금 여유가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은요. 가족분들이 지금 이 답답한 상황들이 좀 언제쯤 풀릴까요? 이런 기대를 갖고 보셨다면 분명히 한두 달 이내에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너무 우리 가족분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금 우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분명히 그런 관계, 그런 내 마음도 분명히 풀릴 거고요. 관계 역시도 조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단단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보면 그냥 예전에 마냥 좋았던 때처럼 이때는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네 얼굴만 봐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너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너를 보면 모든 것들이 스르르 눈녹듯이 사라져. 너랑 있으면 바로 외부적인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친구처럼 막 깔깔깔 웃으실 수도 있고 또 사랑을 하실 때도 우리 정말 마음 잘 맞는다 하시면서 한두 달 정도는 분명히 2개월까지는 두 분이 안정적으로 가실 텐데요. 문제는요. 3개월째부터 올 것 같아요. 3개월째 보면 우리 1번 분이랑 상대방 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그런 돌발 상황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외부적인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던가 뭐 지금만큼 생각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나를 예뻐하는 마음이 커요. 예뻐하는 마음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너는 정말 내 사람이고 내가 너를 너무 예뻐하니까 안고 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고 가려고 하실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속마음 보면요. 사실은 이 사람도 되게 많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만 힘든 거 아니고요. 상대가 고집부리고 그냥 약간 땡깡부린다 이러잖아요. 그러고 있어서 그렇지 아무렇지 않은 척 티를 안 내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트러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자기도 우리 1번분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 같고 1번분도 자기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밀당 아닌 밀당 그리고 좀 대화가 쉽게 쉽게 막 안 통하는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많이 속상하긴 하대요. 하지만 그래도 나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3, 4개월째는 가족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외부적인 요인은 상대방 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좀 나오는 그런 외부적인 돌발 상황들이라든가 좀 만나기가 힘들고 소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 상대가 그래도 나한테 욕심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안고 가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전혀 중요치 않아요.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많이 안고 가려고 할 거고요. 위로가 좀 되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우리 관계가 무너지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게든 버텨낼 거고요. 중심을 잡아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상황들을 좀 신경 써주고 케어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줄 거고 그리고 일단은 뭔가 어떤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힘든 상황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외부적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냥 그것들을 해결하게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 역시도 내가 함께 도울게 이런 모습으로 함께 좀 헤쳐나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중에 지금 현재가 가장 힘든 것이지 분명히 한두 달 이내에는 두 분이 굉장히 좋은 사이로 빠르게 회복이 되실 거고 중간에 또 위기가 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이겨나가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슬퍼하거나 정말 이제 정리할까? 아 근데 너무 좋아서 정리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손 안에 달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돌발 상황들과 우리 가족분들 외부적인 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때 굳이 포기하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분들 위기 뒤에 오는 그런 행복감과 안전함이 더 든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위기 잘 이겨내서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이 행복하시고요. 1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2번을 뽑아주신 분의 상대방은 다재다능한 분이신 것 같아요. 손재주도 많고 매력 있는 분이죠. 근데 뭔가 눈치를 좀 본다. 그쵸? 지금은 시작은 된 것 같은데 지금 좀 버겁고 힘든 상황이 있나 봐요. 여기 보면 일단은 우리 2번 분이 뽑으신 분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넘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도 매력이 넘치실 거고요. 만약에 외적인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만한 다재다능한 그런 매력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요. 당당하고요.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높은 그런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과거에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좀 빠지게 됐던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래서 누구 하나는 좀 철벽을 치셨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되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좀 밀어냈다라던가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두 분이 서로 끌리는데 어떡해? 서로 끌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밀어냈다 하더라도 뭔가 작은 시작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욕망을 조금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일들. 사소한 시작이 조금 되셨던 걸로 보여요.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동부터 시작이 조금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마음부터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행동부터 시작이 됐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두 분 관계가 굉장히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눈치도 많이 보고 있고요. 상대방이 특히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행동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손에 안 보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방이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 있으신 것으로 보여져요. 어깨에 짐이 많은 카드죠. 이 카드는 참 욕심 많은 카드예요. 어깨에 짐은 많은데요. 혼자서 다 짊어지고 들어가요. 들고 가요. 이 카드는 근데 나눠 들고 싶어도 나눠 들 사람도 없고 나눠 들자고 해도 본인이 나눠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겨우 겨우 이끌고 어떻게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카드라서 멈출 수 없는 카드라서 좀 버거운 상황에 있어서 상대가 타이밍을 많이 보고 있고 눈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도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가족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 관계에 구속감이 없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날 때 너무 즐거운데 만나고 나면 허무해요. 이런 생각이 든다 하시더라도 이 사람은 나를 좀 계속 만나고자 하는 고집 자기가 힘들더라도 나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자고 하는 고집을 갖고 우리 가족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타이밍을 재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주제가 상대방과 당신 그 관계의 흐름을 알려드린다고 하셨잖아요.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카드 뽑은 다음에 앞으로 6개월 정도 두 분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사람은 상태가 나에 대한 고집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가 너무 좋아요. 만족도로 치자면 100%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는 정말 찰떡궁합이고 지금은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이 카드가 그렇잖아요. 이 카드가 눈치 보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주 서서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서서히 가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랑 우리 가족분들이랑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서서히 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이기도 하고 사실은 부딪히지 않는 부분들이 가족분들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현실적으로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는 상태고 힘들고 어깨가 무겁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랑 연애적인 부분들이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서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바로 막 연애를 시작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땐 그렇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천년의 사랑도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약간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가고 타이밍을 보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분명히 서로가 좀 트러블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가족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지켜주고 싶고 자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행동으로서 좀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관계도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하지만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는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직은 정착할 시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관계의 흐름을 좀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좀 상대방을 좀 잘라내든 아니면 상대방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든 간에 좀 떨어져 있을 시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떨어져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헤어졌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장거리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기는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1, 2개월 정도는요. 그래도 그 1, 2개월 그 사이 안에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착은 지금은 안 하지만 다시 돌아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끝내고 완전히 우리 가족분들과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3, 4개월째 되면 두 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3, 4개월째부터는 아주 아주 좋게 좋게 흘러가실 수 있어요. 상대방의 현실적인 부분들도 해결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왔죠. 끝나고 나왔어요. 데스 카드 끝났죠. 끝났으면 뭐가 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은 여기 있는 우리 매지션 카드의 첫 번째 시작과는 다르죠. 이 시작은 사실은 이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시작이지만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고 데스를 지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치가 그만큼 쌓여서 레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좀 밝은 미래 쪽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뭐 맞지 않았던 부분이나 장애물이 됐던 것들이 다 치우고 꽃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분 좋은 시작에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오래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관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멀리까지 뭐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하자 할 정도로 오래 보려고 서로가 많이 노력하시고 자주 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같이 채색을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밑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제는 밑그림 그리는 건 완전히 끝을 내고 이제 제대로 색을 한 번 입혀서 완성을 해보자 하면서 예쁘게 출발하실 거고요. 뭐 5, 6개월째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우리가 채색을 이제 시작해보자 했잖아요. 일단 안정을 찾았어요. 이때 5, 6개월째에는 아마 주변에 축하받을 일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공개적으로 만나실 수도 있어요. 뭐 야 너네 사귄 나면 되게 축하해.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잘 어울려. 이러실 수 있겠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두 사람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설레고요. 아 이제 힘든 거 다 끝났구나 하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이다 보니까 모르는 길을 하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뭐 상대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등불이 되어줄게. 너는 이 빛을 보고 따라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 한두 달 정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너무 분명히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긴 해요. 이 카드가. 세상에 쉬운 그 끝은 없잖아요. 하지만 끝이 있으면 분명히 새로운 출발이 올 것이고 그 출발이 우리 가족분들과 상대방이 굉장히 안정적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등불들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천사들이 우리 가족분들과 상대방 사랑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지 두 사람은 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족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떨어져 있는다 하더라도 오늘 리딩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더 새로운 출발, 더 행복한 출발 그리고 순수한 출발이잖아요. 그런 출발들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너무 좋은 일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우리 2번 분 늘 행복하시고요. 2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 보다는 과거형의 사람들을 보시려는 게 아닌가 아니면 과거형의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뭐 연락하고 계시지만 뭐 근근히 겨우겨우 하고 있다던가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서로에게 굉장히 끌림도 많이 느꼈고요. 야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설렘도 많이 두근두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함처럼 그냥 이 사람이 마냥 좋고 재밌고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우리 뭐 계속 좋아서 연락도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설레이고 울렁울렁한 감정들을 분명히 가지셨는데 아마도 가족분들이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뭔가 내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감정들이 좀 정리가 되신 것들로 보여요. 내가 많이 버거운 상황에 계셨을 거예요. 버거운 상황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가족분들이 어떻게든 뭐 지켜내고 싶었겠지만 그랬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관계가 설렜던 관계 자체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수도 뜨고 마음 아픈 일을 조금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이런 설레는 관계는 아니시고 나는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은 계속 성대에게 미련이 있으시지만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발전이 될 만한 것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관계를 좀 살펴보면 연락이 뭐 아예 끊겼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관계는 우리가 설레는 이런 관계 그리고 간질간질한 관계는 끝났지만 연락이 끊길지 말든 끊길지 말든 어떻게든 좀 이어져 오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은 상대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저 사람 또 좀 예민해져 계신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선반분이 지금 보면 상대방 측에서 상대방 측에서 뭔가를 놓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뭐 현실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있는 짐이든 간에 무엇을 하나 내려놓아야 나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해서 그냥 바람만 보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관계도 이렇게 정리가 됐고 지금도 편안하지 않은 그런 정말 힘든 관계 그리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관계들을 보면 남들한테 떳떳하게 말씀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사내연애인데요. 아니면 사내에서 만났다가 썸타다 깨졌는데 남들한테 얘기 못해요.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제3자 때문에 떳떳하게 사람과 어떻게 드러내놓고 만날 수는 없어요. 이런 카드들이 조금 떴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아주 제가 보기에는 나한테 다른 이성이 있든 상대에게 다른 이성이 있든 둘 중 하나인데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요. 오늘 주제가 상대방과 당신 미래 관계의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잖아요. 앞으로 6개월 정도 관계의 흐름을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추가 카드 먼저 뽑고 본격적인 이득 시작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있어서 헤어진 건 아닌데 일단 헤어진 건 맞아요 하신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한 사람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상대방도 아직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네요. 여기 보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사실은 한두 달 뿐만 아니고 6개월 정도는 계속 마음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데스가 세 장이 나왔죠. 각각 굉장히 강조되는 모습이잖아요. 한두 달 정도 계속 마음 우리 가족분들은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뭔가 계속 달려나가는 느낌은 있는데 근데 힘들잖아. 그쵸. 마음이 아프죠. 대표적인 이별 카드이기도 하고요. 이별이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 다른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산복분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들로 보여요. 한두 달 정도는 계속 고생을 하실 텐데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아직 우리 가족분들이 미련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상대방도 왠지 내 소식도 듣고 싶고 상대방도 그리고 내가 한 번씩 보고 싶고 내 눈치 보면서 견눈질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단 관계는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서로에 대한 마음은 떠나지 못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아주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두 분 다 마음이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3, 4개월째는 이제 마음의 정리가 다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상대방 생각하면 속 터지고 울화통 터져서 그러면서도 상대방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 되게 예민하게 초급을 좀 세우실 수 있어요. 카톡을 계속 보신다라던가 SNS를 훔쳐보신다라던가 상대방이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분들 내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는 하지만 쉽지는 좀 않으실 거예요. 정리를 하려고 해도 내가 연락을 한다라던가 상대에게 좀 연락이 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겨우 마음 정리하려고 했는데 서로 연락이 되어버리니까 둘이 마음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겠죠. 하지만 다시 만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다시 또 건강하게 만나기에는 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분들 너무 조심스럽지만요. 한 번 상처가 났잖아요. 한 번 상처가 난 것도 너무너무 아파요. 이 카드는 굉장히 많이 아픈 카드잖아요. 한 번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다가 똑같은 그 상처에다가 두 번, 세 번 상처가 나버리면 몇 배, 두 배, 세 배의 고통이 아니라 열 배, 백 배의 고통이 되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가족분들 리딩을 하는 내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가족분들 지금 이 관계 자체에 미련을 가지는 게 과연 옳을지를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를 위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며 갈수록 더 마음이 아파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혹은 희망이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스러워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좋은 리딩 행복한 리딩은 우리 가족분들이 운이 좋으신 거고 에너지가 좋으신 거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렇게 이루어낸 결과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맞지 않는다 속상한 리딩은 이거는 타로맨틱이 돌팔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못 봐서 그래. 뭐 타로맨틱이 잘 못 보니까 저렇게밖에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이렇게 그냥 흘려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가족분들 늘 행복하시고요. 우리 가족분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4번 풀리딩 시작할게요. 제가 아직 편도염이 다 닿지 않아가지고 가족분들 고민이 많아서 보셨겠지만 안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다 뽑지는 않았는데 지금 두 분 무슨 성인들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보면요. 우리 가족분들 지금 되게 답답하시고 힘들 좀 많이 답답하시고 일이 생겨서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우리 사법분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실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네요. 과거에 보면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가족분들이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과거의 모습에서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 같고 이런 카드들 전체적으로 뜨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짝사랑에 관한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사법분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랑 짝사랑하는 이 사람은 좀 잘 될 수 있을지를 보고 싶으셔서 저한테 오신 것 같아요. 나 혼자서요. 마음 많이 숨겼어요. 그렇죠? 나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 표현하고 싶은데 용기도 안 나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 있고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고백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도 자꾸 우울한 쪽으로 가게 되고 막 여러 변수를 두다 보니까 스스로 조금 자포자기 하신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짝사랑 포기할까 봐요.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모습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꿈쩍도 안 할 것 같고 나는 생각 많고 불안하고 근데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랬던 과거들이 보여서 저도 많이 속상해요. 지금도 보면 그냥 이렇게 깊어지기 전이 좀 나았어 예전이 나았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상대가 계속 안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 다른 사람 좋아할 것 같고 혹은 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외부적인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더 외부적인 그런 돌발 상황들 때문에 뭔가 되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틀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가족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결심을 좀 하시려고 하고 내 마음을 조율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에는 짝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에 깊이 빠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감정에 깊이 빠졌지만 이성적으로 혈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감정들을 좀 조절해보자 라고 가족분들이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괜히 딴 사람도 한번 봐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다. 내 손으로 막 휘두르거나 내 손으로 좀 쟁취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족분들이 포기를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또 잘 되려다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예전이 낫어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내려가 있으신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가족분들 오늘 주제가 상대방과 당신 미래 관계의 흐름을 제가 알려드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6개월 정도 흐름을 알려드릴 텐데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결과적으로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추가 카드 뽑고 나서 어떻게 잘 되실지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근데 가끔 짝사랑 상담하시는 가족분들 중에서 잘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4번 분 같은 경우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겠죠. 한두 달 이내 서로 마음 확인할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구나 짝사랑이 아니라 너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너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둘만의 좀 잘 맞는 특별한 코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 코드와 함께 그리고 또 뭔가 차근차근 차근차근 이렇게 공략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정말 한순간에 가까워지고 한순간에 마음을 확인하고 한순간에 시작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오 가족분들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평소에는 상담을 할 때 술 조심하시고요. 저녁에 어두울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가족분들은 웬만하면 짝사랑 상대랑 앞으로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만 현실적인 상황 지금 뭐 밖에 상황은 좀 그렇지만 술이나 어두울때를 조심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뭐 간에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한순간에 훅 가까워져서 마음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너 나랑 하나였구나. 야 너도? 야 나도 괜히 짝사랑 있네. 너한테 진작에 물어볼걸 이렇게 하시는 이질 있으실 수가 있어요. 상대방 보면요. 지금 이 사람도 나 좋아하거든요. 나 좋아하는데 약간 이 사람이 고집을 좀 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요 사번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는데요. 근데 자기도 좋아하잖아요. 사번분을.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요. 그래서 내가 막상 얘랑 만나면 사번분이 100%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지? 어 뭔가 한 10%씩 20%씩 좀 빠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족 못하고 너 막상 만나보니까 별로네 이런 얘기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가 휘둘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관계 내에서 내가 손해를 볼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천히 꾸준하게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도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1, 2개월째를 훅 가까워지실 거고요. 그리고 3, 4개월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든 시기는 있을 수 있고 뭔가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상황 정리가 좀 필요하실 수 있어요. 둘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주변 지인들이라면 이런 상황 정리를 할 것들이 현실적인 할 것들은 상황 정리를 할 것들은 있지만 일단 현실적인 출발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 갖추어진 출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 4개월째는 5, 6개월째 되면 굉장히 좋죠. 이때 되면요. 막상 사귄 거는 몇 달 안 될 수 있고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이미 몇 년씩 사귄 사람들 마냥 서로 너무 꽁냥 꽁냥 좋고요. 그리고 상대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실 것으로 보여요. 상대는 원래 하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만 보고 직진한다라는 마음으로 상대가 굉장히 맹렬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는 우리 4번분의 만족도도 100% 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흡족하실 거고요. 지금은 뭔가 상대방도 뭔가 싶으러 보자 나란 부분이 나란 부분이 이때 오류 깨어드 두 분 다 너무너무 서로에게 만족하고 100%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가족분들은 사랑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래요. 자존감 낮아질 필요 없어요.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당연히 우리 가족분들 좋아할 수 밖에 없죠.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나를 가두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을 가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쇠 들고 있잖아요. 긴 꼭 이렇게 열고 나오면 돼요. 한 발자국 나오면 바로 가까워 질 수 있으니까 가족분들 멀리 안 기다려도 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가까워 지셔서 마음 확인하신 뒤에 저한테 자랑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분 행복 하시고요. 4번 분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5번 분 리딩 시작 할게요. 5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약간 의심 이 있죠. 집착 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의심이 많으신 지금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결정 하고 있는 가족분들 오늘 답답해서 보시러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섭섭하고 답답해서 오늘 제 리딩 보러 오신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소가리를 혼자서 하셨겠어요. 가족분들이 상대가 대화라도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또 말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많이 답답하셨죠. 두 분 관계를 보면요. 과거부터 보면 우리 가족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었고 또 사실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처음부터 엄청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만 처음엔 어 되게 잘 맞다 저 사람 재밌다 아니면 저 사람은 얼굴이 재밌든 아니면 목소리가 재밌든 아니면 진짜 성격이 재밌든 간에 저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다 부담 없다 편안하다 하면서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지금보다는 이렇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좀 서로 가벼운 관계보다는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그게 가족분들이 자꾸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상대가 너무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문제가 내가 상대에게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리고 인기 많아 보이고 이런 카드예요. 내 눈에는 정말 최고로 보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 이 사람에게 뭔가 빠져들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거 보면 뭔가 다른 사람이 있나 아니면 나만 이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왠지 이 사람은 연애에 크게 연연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도 나한테 분명히 마음 있는 것 같은데 표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설레고 나만 이 사람 괜히 궁금하고 연락해 보고 싶고 나만 먼저 연락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서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셨죠. 뭐라고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런 카드들이 또 말을 좀 많이 하지는 안잖아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속으로 예뻐하면서 행동으로 좀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상대방이 나를 나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대방 성향 자체가 원래 아주아주 신중한 타입이에요. 누구 쉽게 만나거나 아무리 좋아도 감정이 쉽게 흔들려서 금방금방 만나고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일단 오늘 주제가 상대방과 당신 미래 관계 흐름을 알려드린다 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흐름 보기 전에 추가 카드 먼저 뽑은 다음에 6개월 정도 두 분 관계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요. 가족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에 대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나를 좀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를 만나기 전 사람이라던가 이런 좀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완전히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직은 마음이 가벼워지기가 좀 힘든 시기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보다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뭐 또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또 그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을 못 있는 것보다 그 아픔을 못 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벼운 마음을 훌훌 툴툴 털어버리고 누군가를 바로 만나기에는 이 사람도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좋기는 좋대요.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런 열정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도닥여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5번분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하대요. 그래서 왜 아이들 보듯이 귀여운 아이들 보듯이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별의 아픔이 예전엔 너무 컸는지 그리고 또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타입들은 끝난 지 좀 오래됐어도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하거든요. 아픔에서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조심스럽지만 제가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 6개월 정도를 좀 살펴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4개월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차라리 말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모르겠는데 고민만 계속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분명히 나한테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케어해주고 싶고 오래오래 보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고 있으면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나오기가 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트라우마라 남았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네.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가구는 쉽지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1, 2개월째에는 3, 4개월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경우에 2개나 나왔죠. 이때는 상대방 진짜 반응 없다. 이 사람 뭐야 나랑 그냥 나와의 관계 자체를 자포자기 한 건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그냥 연애 자체를 자포자기 한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왜 나 예쁘다고 하고 왜 멋있다고 하고 왜 사랑스럽다고 했어 이런 감정들이 지금보다 더 섭섭할 수 있어요. 슬프죠.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그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게 한 6개월까지 가요. 6개월까지 가는데 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 신중한 모습들이 6개월까지는 가긴 가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고 하면 여기서 안 갈래 멈출래 나 더 이상 안 할래 이런 결정이 아니라 그래 한번 우리 앞으로 나아가 보자 라는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나아간다 라는 게 그래 우리 가볍게 마음은 가볍게 훌훌 털어버리고 가보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대신에 너 나랑 만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고 퀄리티 높은 만남 있잖아요. 뭐 만나자마자 우리 결혼의 전제로 만나자 아니면 우리 정말 오래 사귀고 이런 전제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좀 높은 레벨의 그런 만남들을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낸 고민 중에 결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일생일대일 느낌이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 카드 뽑기 전에는 이런 카드 이런 카드 뽑기 전에는 이러다가 이 사람 그냥 고민만 하다가 그냥 폭해버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래도 결정은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하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보다 말수가 많아진다 라던가 이러진 않을 거에요. 왜냐면 이 사람 표현력이 좋아진다 더가 이러진 않을 거에요. 왜냐면 이건 이 사람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끝났던 연애들도 좀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더 아플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 사람 성향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만나실 각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계속 눈치 보고 있죠. 조금 더 연애뿐만 아니고 정말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다 관련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결국에는 나에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와주는 결정을 할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의 인내심만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 근데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쉽게 선뜻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신다면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풀 늘 행복하시고요. 5번풀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